강서구가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할 지역사회 기여장 학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학생들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에서 학습지도, 예체능 교육, 진로탐방, 고민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1년간 학업 성적이 평균 비약점 이상이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류를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장학생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120시간의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